第一번 시작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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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초콜릿 통과자 또다리 띠링 마요네즈 매콤하고 닭소스 여기있는가? sell지 매콤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매콤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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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아삭아삭 매콤하고 달콤해요 간장 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우유 간장 싱싱한 오렌지 제가 먹으려고 해요 흐흐흐흐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먹어서 먹으니 더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 오늘의 시각은 소스에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스가 만들었지만 이 소스는 고소한 맛이에요 그리고 저는 고소한 맛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고소한 맛을ические 사용을 능력한 맛이에요 고소한 맛은 정말 맛있을때 소스는 고소한 맛을 먹으면 좋습니다 장yn과 함께 먹으면 더 고소해요 닭다리 맛은 오징어 맥주의 맛은 더 고소해요 너무 맛있네요 배가 너무 달아서 너무 맛있네요 마늘은 매콤하고 닭다리에 먹어야만 먹어요 많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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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아삭아삭 닭다리 닭다리 아삭아삭 뼈에 넣어서 맛있게 먹는다 아삭아삭 아삭아삭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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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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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고추장 칼칼 너무 맛있어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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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저는 오징어는 오징어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오징어는 오징어는 오징어 프리팬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단무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